자 휴먼 캠페인 이어서 갑니다. 이번화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7장입니다. 한다로 비수빈 한다로 비수진만의 얼어붙은 해안에서 얼어붙은 맵으로 가나 봅니다. 추위 잘 참네요. 오오. 저처럼 신작게임으로 한 사람도 이긴 할테지만 저는 원래 이제 고전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금 생각해보니 좀 후달려도 그렇게 그렇진 않네요 근데 이거 회복이 필요한가? 데미지로 할걸 그랬네 데미지가 더 좋았을 것 같다 사실 판매를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보긴 했는데 100원밖에 안하네 저것도 회복하는 것도 난 되게 좋은건줄 알았거든요 저거 덕에 좀 산거 같기도 하고 아 우리 아이템 없었냐 여기에? 힐러가 하나있어 근데 힐을 하지 말고 아 못쓰네? 그럼 해야지 혹시 소환같은거 할까봐 애껴뒀는데 그렇게 하겠다 얘는 뭐죠? 얼음트롤? 위험한 상황인가? 얼음트롤인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대장이었어 너? 대장 마윈 이름이 있었군요 물론이지 얘네는 언데드가 아니니까 안통하겠지 우리 세대도 얘네 우리 편 왜이렇게 튼튼해요 알질 않는 것 같은데? 너의 고민이? 말하자마 아껴도 그럼 명예를 위하여 내가 할게 없잖아 지금 주인공이 내가 너무 활약하니까 좋은 생각이다 지치곤 나의 힘이다 레벨 엄청 높다 7레벨이다 힐 누가 주고 있니? 더러운 힐러 그렇지 근데 마윈이 누구야? 아 왔구나 전쟁 군주도 안되는구만 치유물랴? 저것도 비싸보이니까 이거를 바꿔 그렇지 음 음 저는 베타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베타 때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뭐야 아 일로 온 금광이구나 저기 기지를 건설하자 아 여기도 기지를 건설하는군요 정의 공격이다 피해라 이런 맙소사 번데드가 아니잖아 다들 살아있잖아 아 무라딘? 무라딘 브론즈비어드님이십니까 히오스에 나오는 애죠 히오스 구출리라고요? 사실 당신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상관없네 왕자 어떻게든 도와주기만 하면 되니까 우린 공격을 받아서 뿔뿔이 흩어졌네 지원해주면 정말 고맙겠네 아 물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서 가시죠 동룬가 보다 동료니? 동료다 레벨 5야 무슨 일인가 이름이 산항이에요 마운틴킹이 산항이군요 엄청난 번역이군요 예쁘게 지어주지 너무 우직하잖아 여기를 구하는 게 서브네 그리고 말가니스를 죽이는 게 메인이고 응 응 이거 뭐야 비행기 건물 다 개박살나 있어 잠깐만 타임 명예를 위하여 너 가서 혼자서 좀 보고 와 빛과 함께하리라 뭐 있었는지 하나도 못 보고 왔잖아 물론이지 다 가서 보고 와 아이템 있으면 가져오고 네가 굳이 여기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뭐 얘들도 이제 포함시겠죠 따라와봐 난 준비됐네 아 네가 가야 되는구나 너가 아이템을 들고 와야지 그래 바로 이거야 폐업반지 들어 주위를 쳐서 100의 피해를 주고 약하게만 듭니다 오 몇 초 동안 영원히 20% 확률로 기절시킵니다 추가 피해를 주고 225 피해를 주고 5초 동안 기절시킵니다 와 이 뭔가 되게 좋아보인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 지금 과정이 가장 전투적이네요 능력이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범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래도 몸은 얘가 되어야겠지 무슨 일인가 해보세요 비치고 나의 힘이다 더 일하라구요 아까처럼 해야겠다 약간 그 총 쏘는 애 섞어서 아까 너무 여유가 없어서 이게 날라다니는 거 없겠지? 뭐 드래곤 같은 것도? 뭐야 뭐야 강령술사 너 왜 안 써 뭐야 모르겠다 잠깐만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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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여러 괴물놈들 개떡같이 싸우고 있었어 모든 이들을 돕겠다 많지나가 부족합니다 빛과 함께하리라 서리의 보조? 정이나 이루어지리라 유괴 피해가 추가되고 원거리 공격 가능하며 어어 느리게 만듭니다 어어 형 미쳤구만 얘들아 살만하니?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구나 마윈이가 있잖아 한 번 버졌으면은 어떻게 잘 버져질 거라고 믿어 세 개만 더 뽑자 빛이 곧 나의 힘이다 기지 너무 놀려뒀다 지금 돈도 막 썩은하게 있는데 무슨 일이죠? 일단 원거리를 좀 할까? 이거는 성을 찍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성체고 다음은 이렇게 하자 업글 열심히 하고 고쳐야되나 이거?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뭔가 깨져있어서 기분 나쁜데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여기는 보주 말고는 없는 거겠죠? 좋은 생각이다 그만 와라 야 뭐야 날아다니는 거 왔어 더러운 괴물로 위험한 상황인가? 얘들아 빨리 가 뛰어 얘들아 얘들아 빨리 와라 얘들아 빨리 와 쟤 죽어 아군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살려줘 명예를 위하여 무슨 일인가 으이씨 티 씨 잡아 여기서 잡아 아 뭐야 걘 왜 죽여 모든 이들을 돕겠다 네 요즘 스팀 게임만 해서 그런가? 너무 게임 뭐가 좀 그래 보인다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 게임만 해서 이게 적응이 너무 안되네 유관적으로만이야 54까지만 뚫어놓자 이거 빨리 안 구해주면 망하나? 에이 설마 쟤들이 알아서 왔겠지 여태까지 살아남았고 난 여기 우연히 온 것 뿐인데 가자 해보세나 비치고 나의 힘이다 너도 하나 가질래? 내 생각에 너가 이걸 가져야 돼 너가 만화 효율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내가 너보다 좀 구려 너도 와 너는 방금 계속 들고 있어라 들고 살아라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하자 그냥 오케이 셋까지만 불리고 넷 이렇게 불리고 좀 도움될만한 녀석을 땡겨가죠 여기서는 저게 안 오나? 이 길은 얘네랑 이어진 길인가? 아닌가? 온다 온다 야! 어디서 뭐야 얘네 칼리나즈 데스넨 수령났다 재쎄기 야 재노려 나의 힘이다 찍어 오 야야야야 잠깐만 쟤 야이씨 겁나 세다 왕자님은 잽도 안 되는데 역시 실전파라서 왕자님이랑은 급이 다르구만 이거 됐냐? 일단은 총 손해가 많으니까 이제 총부터 가자 제재소가 없니? 제재소를 멀리 지어놓자 나무를 좀 많이 키고 싶은데 나무가 별로 없네 외베 여기다 지을까? 거긴 못지깍게 하죠 그렇게 하죠 위험한 상황인가?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전쟁군주 와 마라 빨리 차는 것 같다 역시 능진가? 빛과 함께하리라 나노 미카 아이템보다 좋은 것 같은데 왜? 생명력 비행공이지 너 왜 죽어가고 있었어? 왜 죽어가고 있었냐 쟤 그렇게 하겠다 안녕하세요 다 내려가서 이거 돕고 여기서 캐 개고생하지마 아 왕의 제대 아 이게 성이 아니구나 지금이 하나를 더 지어야 되네 뭔가 더 일하라구요 왕의 재단을 지어야지 올릴 수 있네 요걸 지어야 되네 좋아요 그러죠 좋아요 지어 지어 이걸 찍었어야 된데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예를 위하여 마법사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네 저 비행기가 지금 생긴거고 마법사는 주문파괴자라는게 있네 빛과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픽만 변경된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아 저거를 부수는 게 캐스트인가 보다 그렇게 하겠다 맵도 조금 바뀌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겠다 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나왔기 때문에 산거기 때문에 명예를 위하여 아군 마을이 공격한 에바입니다 좋은 생각이다 잠깐만 야 너가 필요한가 연구 완료 알겠네 그렇지 야야야 웃기지마 야 덤벼 이동한 시간이다 덤벼 그렇지 와 경험치 못하는 것 봐 배장님은 항상 먼저 가있어 아 나무 너무 부족하다 업그레이드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배장님 잘했구요 좋은 생각이다 이리로 가보자 한번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아 나 맵 시커메서 구분이 안가는데 뭐가 있는거야 뭐야 일단 가봐 몰라 아니 왜 얘는 왕따 시켰어 아니 왜 얘는 왕따 시켰어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여기가 원래 없는거죠 지금 여기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뭐야 윈디고다 윈디고가 아니라 아저씨 아니야? 윈디고는 약간 좀 소름 끼치게 생기지 않았나? 늘신 늘신 해가지고 뭐 그런게 없겠어 느려져 이거 너무 좋다 느려지는거 싸울 때 성능이 확 좋아지는거 같은데 하나만 지읍시다 배럭을 하나 쓰고 이걸 두게 써야겠다 배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럭과 함께하는 거대한 힘의 허리지 와 아이템 빵빵한거 봐 너무 쎈게 둘다 얘는 뭐 스턴트 주고 능력이 다 좋다 난놈이야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더 일하라구요 비치고 나의 힘이다 물론이지 말가니스가 저기 숨은게 분명하다 당장 파괴해야 한다 응 그렇군 그렇게 하겠다 그럼 난 쟤네 도와주러 가겠네 돌아오자 좋은 생각이다 아 언제 돼 빛과 함께하리라 뭐야 아니 아니 야야야야 잠깐 다리 아이템이 그렇군요 이 개! 쟤부터 죽여! 거슬려 아 이런거 못 던지는구나 여기다가 레벨업 했네요 필살기 화신 활성화시 방어도 생명력 500 공격력이 20 증가하고 면역이 됩니다 면역이 된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아 주문 면역에 아 주문에 면역이 된다? 인간 경비탑이 투명류에서 감지할 수 있다 이걸로 저 스켈레톤 나오는거나 좀 부셔야겠다 그리고 얘네들 나무 나무 오케이 오케이 보라색이 날라올거 같은데 왜 안날라오지? 야 어디까지 가서 캐냐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거야 알아서 뭐 잘 캐겠지 빛과 함께하리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무슨 일이죠? 더 일하라고 너희만 왜 거기 갈까? 왕타 당하나? 연구 완료 중급이 되면 내가 알기로 위험한 상황인가? 스켈레톤 그거 하는걸로 아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자 좋아좋아 가자 아 너무 부족해 나무가 나무주세요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지 이거 무효와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오 뭐야 제군 진격하라 듀오프들을 도와줘야한다 아군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신해 변신 변신해 변신 오오 데미지 90이다 아 나 진짜 안나오길래 안오는줄 알았더니 덕분에 아아군명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아군명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일인가? 좋은생각이다 명예를위하여 물론이지 물론이지 천하 아아군명력이 공격받고 있고 며칠 이러퍼도 완료 은행 오오 이리 напрisto 어휴 잘 쏜다 변신이 틀렸군요 나비 안 들어 미스 릴 미스 릴 가볼 와아 엄청되다 어 레벨업 했다 도적되는거 와 이걸 다 때려 부숴야돼? 언제 부수고 있냐 아 얘네는 안 도와줘나? 내가 다 때려 부숴야돼? 좀 써보자 야 총으로 건물을 부순다니 신개념이네 바로 겁나 높아 그만해 마지막인가 이게? 아 길이 이렇게 뚫려 있구나 얘는 여기서 공격이 올 수도 있네 여기 여기 왔습니다 아 미친 게임 진짜 인구 강제로 뚫렸어 아 인구 뚫렸는데 인구 건물이 깨지고 있어 빨리 가자 얘들아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이게 뭐야? 건물의 파괴적인 파괴 효과적이다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오오오오 얘네가 1번 얘네가 2번 어디로 갈까요? 안녕하십니까 숨기겠네 아 아 아 마윈 마윈 하하 얘는 능력이 뭐냐 변이! 변이 시킵니다! 어... 일반 몬스터... 일반 영웅 아닌 애들을 변이 시킨다? 피하네... 많아... 엄청 먹는구만 아니 밀어버리죠 이거 안하고 뭐하냐? 나무가 없어... 나무 없는 찐따야 이거 쓰지 말아보자 변이 한번 써보자 너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야? 면정할 수 있어 서로 좀 해야지 어? 너 2번 애들 어디 갔어? 어떻게 할까요? 5야? 5 5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거 해라 안 되겠다 야 너가 좀 깨줘 그렇지 씨 와 엄청 쎄 와 개물이 너무 높다 이걸로 하자 아니 근데 이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걸 해 근데 한방에 찍어 잡는 맛이 있을 것 같으니까 흥 너 건물만 부수는구나 아주 멋있어 너로 간다 대구 높은 유지 비는 뭐야 개깡패 안찜 스티틴! 언제 다 부수니? 내가 이긴 걸로 해주면 안 되나? 언제 저걸 다 때려 부수고 있어? 아 때려 부셔 뭐해? 몰라 몰라 다 때려 부셔 말관리 쓰기엔 어딨냐? 내가 위쪽으로는 못 가나? 야! 비행기! 고고와 궁금해 여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 나 뭐가 숨겨져 있는 줄 알고 농장을 더 지어야 하단 부셔 아무것도 없네 아 뭐야 말관리스 없는데? 말관리스 이제 다 됐군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게 말이지 여기 얼어붙은 황무지 어딘가에 고대의 차원문이 존재한다고 하네 그걸 이용하면 서리안이라는 눈곰이 숨겨져 있는 속실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고 아 이래서 서리안을 먹으러 가는 거구나 우리는 서리안을 찾으러 왔네 그런데 그 고대의 차원문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많은 런데드가 나타나지 뭔가 아소스 왕자님 말관리스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관없다 영원히 달아날 수는 없을 테니까 흔적도 없었다네 고관 여기에 우리 주둔기지를 건설해라 네 왕자님 좋아요 내가 아는 아소스는 그 하얀 그것밖에 몰랐는데 이런 속사정이 있었구만요 난 처음부터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아침 아소스는 새로운 조든지에서 뭐요 마윈이 아니야 알론 이 원정이 폐하를 설득해 이 원정을 중지하도록 했소 그냥 떠나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헌데 이곳에서 해안으로 가는 길을 언데드가 장악했다고 하더군 배로 돌아가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거요 망할 놈의 언데드 제군들 숲을 가로지르자 저걸 가로질러 간다고? 숲을? 구관 왜 다들 위치를 벗어났지 왕자님 폐하께서 우석형의 청에 따라 회군을 명하셨습니다 부대장 너무 멋있게 생겼어 우석아 내 부대를 불러드려 비란마클 병사들이 떠나면 어떻게 말가니스를 잡으란 말인가 병사들이 해안에 도착하기 전에 배를 불태워야겠어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완전히 불태워버려라 임무를 마칠 때까지 아무도 돌아갈 수 없다 미친놈이야 갈수록 갈수록 미친 거 같애 뭐야 왜그래 왜그래 뭐야 위험한 상황인가 무슨 말이에요? 아 나무 캐서 도착하기 전에 이거 가기 전에? 얼마나 천천히 캐생각이냐 아 15분 남았네 어 빨리 끝나는 거네 계속 막 오래 걸렸었는데 하자 빨리 그럼 아 얘네는 따로 해야겠다 얘네는 좀 약해보이네 병사가 더 필요합니다 저쪽에서 용병 야영제를 봤네 병력을 조금 더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 얘네만 있는게 아니라 합류를 한다네요 좋군요 위험한 상황인가? 어디로 갈까요?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빛을 대신하자 어디가 이씨 여기 죽을게 빛이고 나의 힘이다 빛과 함께하리라 모든 이들을 돕겠다 만화물이야 이건 너가 먹어야겠다 야 너가 너무 좋다 빛과 함께하리라 와 저번에 스팀게임 중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임을 했었는데 이건 장르가 RTS가 아니었는데 망할 오사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해야하다니 되게 특이하다 너희 다 회복템 있으니까 필요 없겠지 나야 내가 그게 있고 얼음 트롤 내가 죽여드릴게 냉정하게 얼음 트롤로 해야겠다 얘 500이나 된다 내가 죽여드릴게 다 내려갈 수 있는 건가 혹시? 내가 죽여드릴게 뭐든 해주지 얘는 힐 만한다 냉정하게 다저딩거 다저딩거 다 때려높인다 다 때려높인다 어 겁나 약해 뭐야 하나의 부대가 됐습니다 뭐야 어 뭐여 아 여기서 부수라고? 아 웹 잘 만들었다 어 어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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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든 이들을 돕게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아 비치고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나의 힘이 정의는 이루어지리로 개니 올라갔어 막고 있는지도 몰랐네 아 다 때려부셔 그냥 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너만 가서 정찰하고 와 뭐 있는 거냐 이거 어 어 뭐 있다 도전실이구나 힐 된거지 뭐 죽은거 같은데 위험한 상황인가 어디로 갈까요 정의는 이루어지는 거래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넌 일로 가고 위험한 상황인가 다른 애가 맞고 있는줄 알았는데 하필 쟤가 맞네 좀 멀리서 오고 있을줄 알았는데 덩치도 있는 놈이네 냉정하게 힘의 고서 위험한 상황인가 예이 가자 오 이런것도 있구나 이걸 때려 roller 및 해를 나 위해 힐해라 inh at 신경을 못 쓰겠다 해건 게임을 많이 했어 지금 지쳐 있어 오 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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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하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배가 남아있다 위험한 상황인가? 뭐여 이건 이 더러운 벌레들은 뭐야 뭐야 치유물려 이거 먹어 당장 싸우러 가시죠 뭐야 이거는? 내로비안 지구라트? 뭐야 뭐야 너 왜 안가고 이상한 애들이 싸우고 있니? 얘들아 길 좀 터라 위험한 상황인가? 왜 뭐 어따서 딜 한거야 호호 여기 쩌볼래? 퀴얼같이 나와서 방해하는 것 봐 상금 만화 물약 공격력 12 플러스 만화 물약은 이분이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안껴도 되는 거였구나 혹시 모르니까 쟤만 살려줍니다 알아서 부를 수 있지? 어 여기 뭐 또 있네 마법을 부린다 이제는 제대로 해서 한 마리도 죽이지 않겠어 어 공석 업해주는 거 달려있어 와 더 강하네 이리와 아 이거 시간 지나면 또 살 수 있네 나의 힘이다 근데 7분 남았어 빨리 해야겠다 이제 제대로 한다 진이야 진 진이야 진 다 죽여 모든 이들을 문들 겁나 세 가자 어디로 갈까요? 길이 뭐 잘려있는 거야? 뭐야 왜 이래 아 저거 부수는 거네 이리로 가면 되나? 당장 싸우러 가시죠 이리로 와서 이거 부셔 안녕하쇼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저 무라딘이 무조건 앞에 있으면 좋겠다 저 어디 모든 이들을 돕겠다 잠깐만요 어디로 가는 건데 공병 아 이거를 부수는 거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 еж증을 보여주십시오 집싸게 끝내줘 빚과 함께 하리라 음 와 안녕 모든 이들을 돕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흐 철거할게 있어 어디로 갈까요? 이동결세 부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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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곳과 함께 하리라 가자 뭐야 가서 좀 보고 봐라 야야야야야야야 야 1급 치유물려 어어 불편해 너희끼리 일단 가봐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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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고 전사입니다 치료법을 사용합니다 아 아 이렇게 양해 제한이 있구나 어 어디로 갈까요 어 뭐가 있네 나의 힘이다 아 이런게 있어 그랬구만 열두유닛 두개 필요하네 그럼 가자 너 솔직히 쎄서 걸어가도 되는거 아냐 걸어가도 문제 없는데 너무 쎈데 하지만 이거 쓰면 더 좋겠지 자네 인간치고는 느리 위험한 상황인가 안그런가 어 다왔다 아냐아냐 모든 놈 있어 멍청한 녀석 잘했다 배가 이제 한 척 남았어 정의는 이루어지네 가자 한 척 남아 된다 4분 안에 깨자 자네 인간치고는 느리구만 안그런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네 위험한 석방 하자 이거 볼 수 있니 마법해져 있다 마법해져 마법해져 정의로 하자 얘들아 이런 찌꺼기들 상대할 짬이 없다 지워버려라 와우 저기 질을 죽는 닭 다가가 내다 위험한 상황인가 난 준비되었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위험한 상황인가 빗과 함께하리라 난 준비됐네 모드라 이거 놀 때가 아니라고 위험한 상황인가 딜이야 딜 그중! 찍어 눌러 길이야! 길이야! 왜 벌써 도착했어? 완료 서브도 없었네? 왕자님 무슨 시시죠?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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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적 없어졌죠? 다들 잘 들어라 이제 적을 쓰러뜨리지 않고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황량한 땅에서 함께 승리하거나 함께 죽는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러니 기지로 돌아가 임무에 충실하라 너무하네 너무하네 못된 놈 아 어 근데 진짜 길다 다음날 아서스의 주돈 기지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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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가니스 니가 올거라 했다 니 여정은 여기에서 끝난다 꼬마야 세계의 지붕 아래 얼어붙는 추위 속에 갇힌 채 오직 죽음만이 너의 파멸을 노래할 것이다 아 또 디펜스야? 니가 좋지 않은데 완전히 폴되었잖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서리안을 찾는 걸 도와주십시오 그 검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전세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왠지 느낌이 좋지 않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야 어른이 돼서 이렇게 막나가는 애 있으면 야단을 쳐야지 덕수염 값을 못하는구만 구간 잘 막아 보도록 뭐야 뭐야 기치고트 나의 힘이다 얘네가 생존해야 합니다 이건 뭐야 어 뭐야 어? 잠깐만 아 나 막으면서 뭐야 강력한 공중 유닛입니다 아 나 막으면서 찾으러 가야돼? 미친 게임 아냐? 선 넘는데요 얘네들? 와 이거 굉장히 복잡해졌네 게임 보호의 반지 3 뭐든 좋으니까 가자 빨리 연구 완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얘기하면은 뭔 스포입니다 나는 처음하는 사람인데 연구 완료 그쵸? 엄청 세다 우리 애들 활력의 부족이 뭐야 어? 뭔가 생명력이 늘어 뭔 천지에서 때리네 이건 뭐야 만화의 셈? 어 이런 것도 있어? 얘들아 더 일하라고요? 방어 타워로 막을거야 나는 방어 타워로 막을거야 나는 연구 완료 열심히 열심히 나든 유지비를 벗어낼 순 없겠다 느낌이 유닛으로 막다가 방어 타워 잔툭 뽑아야지 일꾼 많아진거 으아 상금 만화 물약 몇 번씩은 버려 벗고 있습니다 뭐야 부활했어? 위험한 상황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만화 버려 채워 준비됐네 피치고트 나의 힘이다 아 아 이거 유지비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준비됐습니다 음 없어 유지비 이제 왜? 한번 열심히 해 얘들아 너희가 희망이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어디서 하지? 업그레이드 기계 뭐였지? 아 겁나 복잡해 게임 진짜 미쳤어 뭐여 뭐여 너 언제 드냐? 그렇지 야 나가 야 나가 뭐냐 힐멸자여 돌아가라 이 저주받은 석실에서 널 기다리는 건 죽음과 어둠뿐이다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건 없을 것이다 마음대로 생각해라 꼬마야 여기를 통과할 순 없다 어 어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나 지금 가 있어라 어? 너무나 쓸 것 같아 죽여주세요 잘 막은 것 같네 돌아가라 너무 늦기 전에 나 그 나무 아직도 검을 보호하려는 건가? 아니 검으로부터 널 보호하려는 거다 나를? 어 어 어 어 어딨는데 거기 어 어 어 어 어 어 벌써 먹었어? 어 어 벌써 먹었어? 어 어 어 돼 어 돼 아 아 아 아 이번 일은 잊고 부하들과 돌아가게. 부하들이 무엇이길래요? 그 무엇도 내 복수를 막을 순 없습니다. 오랜 친구가 다 중조차도. 이곳을 떠난 영혼들이여. 내 백성들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어떤 대가, 그 어떤 희생도 치르겠다. 아, 무라드니 아소스 검술 수승이었어요? 어, 무라드니 다재다능하네. 나소스 왕자님, 무라드님은 어디 계십니까?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무라드는 죽었다. 그렇지만 두려워 말아. 설이 아는 힘 앞에선 그 무엇도 저항할 수 없으니. 오오 어? 무라진 아이템은 어디 갔어요? 잠깐만요 무라진 아이템은요 아 여기 있다 더 이상 자원을 모을 필요가 없네 이거 한번 써보죠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연구 완료 좋은 생각이다 이게 제일 낙했지? 명예를 위하여 여러분은 예 나으리 이거를 해야되나 내가 이거 이거 이게 제일 센건가? 아 뭐 싸우는걸 봤어야지 내가 알지 가서 싸우고 와봐 흐흐흫 좀 싸워봐 연구 완료 아 이렇게 싸우는거구나 아아 건들지마 민감해 얘를 쓰죠 쟤를 쓰는걸로 하겠습니다 너 뭐 무슨 업그레이드 왔냐 근데 뭐든 시켜만 달라고 어 이 업그레이드를 안받는구나 아아아아 이렇게 받네 크 내가 안한 것만 받네 미친놈이 진짜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럼 이 건물을 짓자 헉 겁나 비싸 무슨 일이죠 그렇게 합죠 네에 무슨 일이죠 열심히 지어주렴 너희에게 내 미래가 달려있단다 위험한 상황인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왔다갔다 하면서 지키는 걸로 하자 지치곤 나의 힘이다 너도 대장이야? 이 세상에 두개의 대장이 더 넘는 법인데? 그럼 아래부터 좀 공격을 가보죠 아래가 좀 깔끔할 것 같으니까 너희가 올라가서 지켜 나만 믿으라고 위험한 상황인가? 기치고 나의 힘이다 어 빠져 너 들어오고 위험한 상황인가? 너 빠져 농부가 왜 있어 신놈이네 공에 정신이 나가서 죽을 생각을 했나보구만 아이템이 필요 없고 이거 굳이 돌 필요가 있나 그냥 일단 돌아보죠 뭐 어차피 게임을 보는게 중요한 거니까 우와 뭐야 우와 뭐야 불검이야 이름은 서리안인데 오브 때문인가 보다 저 Stephen 제가 멀리요 저거만 형력한 모라딘 님이 안계시는데 다들 방값을 해야됩니다 친구 어 뭔가 되게 세보인다 썩뚱썩뚱 소리 난다 잘 싸우고 있군요 이건 거 맞아 근데? 된 거냐? 됐네 이거를 내가 부술 필요가 있나? 그냥 난 아이템 먹으려고 온 건데? 야 너 죽어라 그렇지 죽고 한 번에 아 엄청 비싸다 이거 와 겁나 잘 보게 얘들아 귀환하자 귀환하는 거 하나 갖다 놓을 거를 저럴 때가 아니었다 어디라 모여라 괜히 엄한데 환불이 할 때가 아니었어 뭐야 저 돌아갔어? 뭐야 위험한 상황인가?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가져가자 아 뭐 또 있어? 빠져 이렇게 물론이지 너희는 하나의 타워가 돼서 저기를 지키는 거야 어디 가냐 얘네들 무슨 일인가 위험한 상황이다 모여봐 모여봐 물론이지 저기 없애놓으면 저기서 공격 안 올 거 아냐 없애버리죠 뭐 코앞인데 저기서 돈도 캐... 돈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자 가자 빨리 때려 부수자 탱크 같은 것도 쓰고 싶은데 건물 잘 깨는 거 아 너무 돈이 없다 돈도 없고 나무도 없고 다 없네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수위하여 명예를 수위하여 와 센 거 같은데 혹시 뭐 찍어줄 거 있나요? 저 시간을 끌고 하나씩 제거해야 겠다 하나씩 제거해야 겠다 없으면 뭐 못 고칠거 아냐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이거 부수고 그 다음엔 뭐 알아서 부수고 몰라 아아아 얘들아 일로와라 전부 위에서 올 것 같은데 이거 깨면은 위에서만 올 거 아니야 뭐 어디서 왔어 얘들아 빨리 와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위험한 상황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된다는 거지? 그 말갈리스라는 녀석만 죽이면 되는건가? 이거 생각보다 길다? 그는 모든 것들을 돕겠다 전박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와 엄청 세다 건물 빼지는거 알아서 푸셔 몰라 돈을 좀 구해야될거 같은데? 업그레이드 완료 두자 여기도 그럼 여기는 뭐 또 있는 길이? 뭐야 뭔 길이야 아니 저거 저거 부숴가자 너가 가서 보고 어 돌아가는거 아이템 있네 사서 위험하면 돌아가면 되겠다 이상한 움직이네요 길이 다 연결되어 있네 공격이 저기 올 수 있게 여행 모든 이들을 돕겠다 요고 요고 이동하는거 사놔야겠다 명의를 위하여 이거 필요한가? 이거 빠지자 이거 빠지자 사라져 아 이거 너무 뭔가 좋아보이는데 니가 빠져라 이동하는거 금이 더 필요합니다 빛이 곧 나의 힘이다 그렇게 하겠다 길이 시커메서 보이지가 않네 나는 어떻게 원하는거야 1번 사수 야 여기서 나무케 뭐해 위험한 상황인가?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여기는 뭐 길이 그러면 없는거고 일로 들어가는거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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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와 겁나 세다 와 기능 많이 해서 그런지 이상한 뭐 괴물같은거 다있네 물론이지 내 분노를 느꼈 내 분노를 느꼈 네에에에에에에에 비치곧 나의 힘이다 더 일하라니요 좋아요 위험한 상황인가?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아 적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좋은 생각이다 음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내가 공격을 하면 얘네가 나를 못 공격하나? 대충 그런 식으로 어 뭐야 말가니스다 겁나 세 뭐야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빛이 곧 나의 힘이다 일로 여기 때릴라나? 이거 뭐야 그렇게 하겠다 15짜리 저거 뭐야 먹으러 가 명예를 위하여 야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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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쟤는 분명이야 일로 왔어 일로 왔어 와 15하면 50 추가되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이거 왜 얘 레벨 1이에요 말가니스 저기는 이루어지리라 명예를 위하여 그쵸 나의 힘이 물론이지 위험한 상황이다 빛과 함께하리라 명예를 위하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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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들을 돕겠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와 체력 진짜 많다 데미지가 무슨 88까지 들어가? 위험한 상황인가? 약간 상성이 있나보네 좋은 생각이다 가자 가자 가서 밀자 활력의 부적 용기의 메달 돈 돈 열심히 캐라 얘들아 먹는게 남는거다 비치고 나의 힘 좋은 생각이다 와 엄청 세다 얘 엄청 세다 얘 그것도 패자 얼마 남았냐 금강 엄청 많네 비치고 비치고 나의 힘이 모든 이들을 돕겠다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한 상황이다 아 나 다 한부대로 쓰고 싶은데 귀찮아 계속 1,2번 해야되는거 겁나 귀찮아 진짜 물론이지 비치고 나의 힘이다 비치고 그렇게 하겠다 위험한 상황이다 헉 웨블 대체 얼마나 크게 만든거야? 아 저기 설이 안먹은데구나 비치고 나의 힘이다 아 이렇게 여기서 오고 여기서 이 길로 오고 여기를 먹으면은 궁금한 안나가는거네 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미안해 아 뭐야 왜 자꾸 유지빙 먹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아 아 여기 다 죽으라 그래 함껍으로 살려버려야겠어 야 어딨어요? 어 어디까지 기어들어갔니 이 급해 급한 상황에 월 야 딱 돼 1번 2번 다 빛과 함께하는 모든 일을 명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 갈 갈 이 아니 연희 이거 어떻게 된거야 나 죽살났잖아 위집이 없어졌잖아 뭐야 좋은 생각이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빛을 배실한 자입니다 서리 고령 백 1300에 누가 저래 야 가자 버려 저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 anybody 욕됐다 크흐 망했 망해서 개망했어 오지마 이씨 겁나 세네 미친거 나 그거 진짜 뭐야 여기 찌꺼기들 남아있는 거 뭔데 다 모여 다 모여 여기만 막으면 절로 올 수 있다는 거 아냐 이쪽 길로 와 이거 너무한데 진짜 너 이거 힘 좀 써야겠다 저기로 가봐 저기 그냥 틀어막아버려 돈이 미친듯이 들어오긴 한다 어 이거 왜 이렇게 저그 침공 마냥 엄청나게 많아 저기 저것도 먹어야 되는데 돈 잔뜩 쌓아놓고 방어타워로 틀어막은 다음에 땅땅 벗기 해야될 것 같은데 어 너무 센데 급 급강한데 급 업그레이드 다 됐냐 어? 이게 다야? 뭐해 너희들은 나무가 무거워서 못 가고 있던 거였어? 그러죠 장궁을 향하여 저긴 뭘 찍겠는데요?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와 겁나 비싸다 네 나으리 알겠습니다 나으리 알겠습니다 나으리 위험한 상황인가?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예를 위하인 봐봐봐 저 건물 하나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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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놈 있어 어 왔다 왔다 얘네 왔다 아 몰라 그냥 싸워 어 겁나 쎄 아 싸워 다 합류해 와 왜 이렇게 쎄 어 얘가 미친 듯이 쎄 진짜 어 얘가 미친 듯이 쎄 진짜 부처종 어 지금 죽었으니까 지금 가면 되나 혹시? 어 자 봐봐 충격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 거 같애 아 몰라 몰라 그냥 나 때려 부숴 몰라 몰라 계속 가 가 가 다 보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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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는 이루어진다 언젠간 다 잡겠지 위험한 상황인가? 건물까지 다 때려 부숴서 못 나오게 어 칼 겁나 세 진짜 위험한 상황 내가 빠질 수가 없지 내가 빠질 수가 없지 모든 이들을 돕게대로 빛과 함께 우라딘의 수염을 투하해서 모든 이들을 돕게대로 모든 이들을 돕게대로 모든 이들을 돕게대로 모든 이들을 돕게대로 정의는 이루어지는 좋은 생각 너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 야야야야야 혼자 있을 때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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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 너 나가 나가 야 야 야 이거 보호해 레벨이 10이야 다 때려 부숴 뭐야 자꾸 건설해 쟤 야 야 돌아가 새벽하고 와 모르겠다 안 되겠다 야 돌아가고 있는 거 그거 부숴 기분 나 부어 우라딘의 수염을 왜 걸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 회복을 어디서 시키냐 근데 세무입니까 시킬 때가 있냐? 내가 빠질 순 없지 좋은 생각이야 창궁을 향하여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잠깐만 뭘 도와드릴까 피치가 뭐 나의 힘이다 와 이렇게 뭐 하기는 너무 핵인데 빛과 함께하리라 뭘 도와드릴까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피치고 나의 힘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얘들아 추가해라 가라 추가해 그냥 막 그냥 비둘기 어떻게 해 몰라 가자 가자 다 때려 부서 다 때려 부서 왜 이렇게 많아 아군 명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가 빠질 순 없지 창궁을 향하여 어 여기도 막 막 미친놈이 막 꿈꾸 있구만 맞아 출산하고 있었구만 누가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빛을 배신한 자인 그렇게 하겠다 빛과 함께하리라 아아 이게 아니다 이건가 보다 적을 부서야되나 보다 신규 아이 씨 아이 씨 치워 뭐 똥을 싸고 다녀 야야 야야야야 이거 얘야야야 죽여 그렇지 그렇지 예주겨 예주겨 쟤가 문제네 쟤가 9월 안에 왜 9월 안에 갑자기 너무 오래 지나서 그런가 시간을 좀 바로 써야 되나 혼자 다 잡고 있냐 쟤는 혼자서 다 잡고 있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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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죽여 이거 이거 죽이고 이거 부셔버려 그냥 못 나오게 아 공중은 부활 안 돼요? 아니 이거 미친게임을 봤나 진짜 뭔데 자꾸 지어놨어 누구야 우리 비둘기들 다 어디갔어요? 야 안 도와? 아 참 이거 그렇지 못 나오지 야 이거 죽여 마지막 얘들아 잘 왔다 야 빨리 와라 부져버려 이거 못 나올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나의 아버지 빛을 내줘 다 죽이 다 부셔야되나? 일단 게임이 다 있어 또 근데 저 비둘기가 엄청 세다 영웅이 쓰러졌습니다 아 됐어 내가 죽였어 비둘기가 엄청 세다 저 아니었으면은 못 못 깼겠는데? 다 뚫기네 이름이 뭐니? 그리빈이야? 그리빈인데 저거를 부수는 건가? 이 느낌표가 돼 있는데 이건가? 아 뭐 다 부셔 어차피 하나 남았는데 뭐 너는 왜 안 세우고 있었어? 미쳤어? 불 지펴라 다 태우러 가라 자 갓뚜기 가자 버스가 없는데 게임이 끝나게 생겼다 뭐 이거 잘했는데 또 에이 미겠지 공중이 부활 안 되는 건 너무했다 가지 말고 때려야지 어 됐다 그리 넌 동료의 목숨을 서리안과 맞바꾸었구나 어둠의 군주가 말했던 대로야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하구나 쓸데없는 소리 말아 말가니스 난 이제 서리안의 목소리만 듣는다 어둠의 군주의 목소리가 들리더냐 그는 니 검을 통해 속삭이고 있다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하지 망자를 다스리는 어둠의 군주가 뭐라고 말하느냐 복수를 이룰 시간이 왔다고 하는구나 뭐라고 설마 그 존마를 와 하늘로 올라가는 것 봐 잘 성불했나보네 와 이게 오늘 발매된 게임의 그래픽이란 말인가 말가니스에게 복수를 한 아서스 왕자는 노스랜드의 얼어붙은 황무지로 정처없이 떠났습니다 미칠 듯한 서리안의 목소리에 고통받던 아서스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서리안의 검의 의지에 이끌린 아서스는 로데론으로 돌아가 마땅히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할 보상을 차지하려 합니다 내가 뭐 누르는 건가요?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아무것도 인식이 안되는데 어 자동이네요 일찍 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세계의 근간을 건드려 놓을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다음 하나 또 세 개 있고 또 세 개 있고 끝. 와 되게 많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언데드 캠페인이랑 다른 캠페인에서 또 해치우는 걸로 하죠. 아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즐겼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 내일 봬요.